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렛츠야 여러분 네 또 600명이 넘었네요 아까 유튜브 600명이 넘을 때 댓글 한번 확인해서 댓글 답변 드렸는데 그전 댓글들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사할 때 좀 영상 찍었던 그런 댓글들은 제가 보기는 다 봤는데 댓글을 다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엄청 빠르게 600명이 또 도달이 됐네요 저희가 지금 영상 이게 지금 매장 이사하고 나서 두 번째 영상인데 원래 두 번째 영상이 매장 소개해 그리고 찾아오시는 방법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간판이 제대로 안 됐어요 간판 문제가 좀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간판 안이라고 지금 제대로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어저께 거의 완료가 됐고요 간판도 간판 완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준비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찍을 예정입니다 찍을 예정이고 지금 600명 네 드디어 600명 됐네요 600명 넘어선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600명 됐면서 정말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벤트 하죠 600명 이제 600명 500명 때는 한 명한테는 좀 그 버건디골리아 좀 비싼 걸 했는데 500명 1000명 이렇게 단위 했을 때는 한 번씩 좀 특별한 숫자일 때는 저희가 이벤트 상품을 좀 큰 것도 하나씩 하나씩 걸 거예요 그리고 이번 600명 이벤트 때는 생물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번에 안틸레스 핑크토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안틸레스 핑크토 유체가 들어올 예정이고 안틸레스 핑크토 유체를 보내드릴 건데 안틸레스 핑크토는 좀 많은 사람들이 키우시면서 좀 초보자들이 많이 죽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 초미니 유체세트 핑크토 유체세트 중에 초미니 사육장에 되는 거를 세트까지 해서 산안툴라랑 사육장 세트까지 해서 같이 배송을 해 드리거나 매장 방문하신 분한테 드릴 거예요 같이 매장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이벤트 참여하실 때 아시죠 네 꼭 내용을 써 주시고요 지금 발표는 아마 다음 주 주중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6명 맞죠? 6명이니까 이제 6명이에요 6명에게 안틸레스 핑크토와 그리고 핑크토 세트 초미니로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세트까지 포함시켜서 이번 이벤트는 준비하겠습니다 입병명 당첨 입병명 당첨되신 분들한테 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세트 포함 안틸레스 핑크토를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아시죠 메일 주소 올라갈 거예요 메일 주소 위에 아니면 아래 편집자님께서 알아서 넣어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이벤트 글에도 올릴 거예요 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메일 주소로 이벤트 참여 하시는 분들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해서 네 여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 발표는 네 다음주 며칠 되시고 날짜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다음주 주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벤트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00명 감사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